안녕하세요. 숙성된 목소리로 행복을 드리고 있는 가수 숙행입니다. 오늘 제가 정말 인생에 너무나 영광인 날이에요. 제가 정말 우상이고 늘 젊은 오빠였고 정말 제가 소녀팬으로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던 선생님하고 콜라보 무대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또 오늘 우리 전형록TV에 제가 또 인사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전형록 선생님 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, 여러분도 제 맘하고 똑같으시죠? 많은 소녀팬들이 계실 텐데 오늘 제가 선생님에게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같이 불티를 우리 미스트로 콘서트에서 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전형록TV 보시고 계시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.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영록 선생님 사랑해 주세요. 좋아요, 구독 많이 많이.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그리고 혹시 전형록 선생님 노래 좋아하시는 것 중에 많은 노래를 좋아하시겠지만 본인이 그래도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으실까요? 저는 불티죠. 딱 제 스타일이죠. 아, 진짜요? 의상도 부르고 본인 스타일로 조금만 불러 주시겠어요? 그래요? 그럴까요? 나의 뜨거운 마음을 불같은 나의 마음을 다시 뱉을 수 없을까 헤어지기는 정말 싫어 이제라도 살듯이 이걸 하시더라고 선생님이 나를 보러 간다면 내 마음 너무나 아쉬워 나마다 만나서 하는 말 모두 다 그렇고 그런 얘기 말해봐요